고창에서 가까운 보성에는 건축가 김원선생님의 또 다른 작품이 있죠. 태백산맥 문학관입니다. 실로 오랜만에 소설가와 건축가가 나란히 문학관 앞에 섰습니다. 태백산맥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땅에 묻혀 있는 진실을 못 보게 한 분단된 상태에서 역사를 왜곡한 이 부분을 세상에 드러냈다 해서 이렇게 문학을 문학적인 예술로 건축 예술로 재해석해서 이걸 끌어냈어요. 김원선생님은 암흑 속에 묻혔던 이야기를 어떻게 형상화했을까요? 지금 산줄기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걸 딱 끊어가지고 건물을 그 안에 푹 집어넣어버리자. 그러니까 거대한 옹병이 생기잖아. 콘크리트 옹병이 얼마나 보기 싫겠어. 그래서 이제 여기를 벽화로 그리자. 이게 지금 80m예요. 100m 뛰는 거리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길이야. 이 거대한 벽화를 한눈에 보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백두산 아래로 뻗어나가는 태백산맥의 힘찬 기상을 다섯 가지 색깔의 자연색을 이용해 모자이크 기법으로 표현해냈습니다. 태백산맥이 지향하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것은 민족의 평화 통일이에요. 그 태백산맥의 주제를 잘 구현해 내고 있는 것이 이 벽화입니다. 백두산 천지에 통일을 바라는 두 마리 용이 화합하고 있다고 상징이 될 수 있는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건축가와 소설가는 오늘 함께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부문을 터서, 저쪽에 터가 있으니까, 부족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그럼. 여기가 태백산맥이 독자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인상으로 일켜서 영향을 주었는가를 입증하는 것이에요. 그 소설을 전부 손으로 작가가 쓴 것처럼 이렇게 뺏긴 거예요. 독자들이 너무 넘쳐서, 모자라니까 부족 굴에서 이어붙여서 별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제 서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오늘 이거 하려고 내가 내려온 거예요. 그건 충분히 가능하고, 이제 밤새도록 이제 또 고민을 해서 그럼 여기서 창이 보이게 하느냐, 너무 빛이 들어오면 이게 종이 안 나오니까 내가 막아야 되느냐, 그걸 이제 또 건축적으로 구상을 해야죠. 앞뒤로 어디 저렇게 쓸 수가 있는지 몰라요. 놀래, 놀래. 이 사람 나이가 쉬운 대회에서 먹은 사람이 처음 시작한 거예요, 이 양반이.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 따라서 사는 거예요. 대하 소설 태백산맥은 원고지 1,500매 10권 분량입니다. 독자가 그 엄청난 양을 받아 적는다는 건 작가에 대한 응원이자 소설의 주제에 깊이 천착하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태백산맥 문학관 인근에는 소설의 무대가 됐던 실제 건물들이 남아 있죠. 이 건물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식. 그러니까 한국식에다가 일본식을 가미한. 저 위에 올라앉으면 참 기가 막혀요. 저기서 내려다보면 저 밑에 넓은 벌판이 다 내려다보여요. 소장인들이. 소장인들 다 보이는 거죠. 동사 짓고 있을 때 여기서는 풍악으로 올려라 하고 춘향을 푸면 술을 마시던. 참 고약한 건물이요, 이거. 현 부잣집은 착취계급을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이 건축을 보세요. 석가래 봐봐. 굉장히 좋은 나무들을 저렇게 촘촘하게. 석가래가 저렇게 길게 나와야 비가 덜 들 있어요. 부잣집 일수록 자격. 눈에 보여지죠. 저 석가래마다 사쿠라 꽃이. 일본 꽃 사쿠라 꽃이 다 생겨되셨어요. 나는 혁혁한 신을 봐야 오시라 하고 자기를 이중하는. 작가는 유년 시절에 이곳에서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태백산맥을 완성해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정신 세계를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